가까운 공원에 놀러 가요 처음이야? 응 누나가 어제 말했지? 거기는 서울도 아니라고 언니가 어제 남북태미널에 내렸는데 거기 완전 흘련돼요 역시 서울도 다르다 다르긴 다르지 병원 이름이 21세기 병원이었다고 무슨 느낌이에요? 아는데미가 무슨 일이야? 아는데미가 뭘 하는 거야? 정신이 들어 정신이 들어 내셨들 말하는 거 많이 해버렸는데 그리고 이에 대해 너무 많이 해버렸어 진짜 갈까? 날씨 진짜 미쳤다니 너무 많이 해버렸어 이런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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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행복 아 스타벅스도 있고 언니 줄소기 일단 해놨자 아니 잠깐만 좀 좀 즐길게 줄소기부터 해놔야돼 줄소기 해놓고 여기 구경하자 아 그래 우리 머리카락 줄소기 너 마지막으로 레버랜드 온거 어디야? 대학교 1학년? 아 똑같네 줄소기 하자 귀여워 너무 얇아 어 별로 안 찍었는데 생각보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준이 옷이랑 딱 잘 어울리네 진짜인데? 귀여워 사망려워 준이 이것도 써봐 아 귀여워 귀엽다 아 귀여워 준이야 나 이리로 놔 뭔가 색감은 이제 예쁘긴 한데 그치? 아 귀여워 그래 최대한 곰이 이것도 귀여워 근데 아까 색감축이라 예전에 나온 기억이 없어서 아 귀여워 16,000원? 아 너무 귀여워 아 이제 추워할 때도 네? 다가야 이렇게 안녕하세요 머리띵 차단제품이라고 도와는게 어려우신데 색 제거해드릴까요? 총 3가지 제품 맞으시죠? 네 이렇게 남쪽의 일제 도와 드릴게요 아 왜 진짜 깜짝이야 진짜 너 공룡 책만 보여주면 막 아 이거 무슨 캐브를 쓰리큐네톱스 탈러스르다 막 이러고 진짜 귀엽게 대답했는데 이거 뭐야? 콩포소구 나토스 뭐 이렇게 대답해 이렇게 이렇게 여기여기 여기여기 난 벤치 그러게 지도 지도 봐도 모르겠어 받아보면 알겠다 지가 우는 사람이었거든 우는 사람이었다고 여기 맞죠? 완전 예뻐 저기네 일단 바이킹을 타러 갈까? 그래 아 찾았어 바이킹 타고 밥 먹자 그래 tout le monde! reporter The person with the food अछव,țिकास, 동네 The person with the prank Here, we can watch the pun It looks like this and it's a little fun 아쉬울 게 없지? 이거하고 페스티벌 보고 꽃도 있는데 사진 찍으면 완벽! 바이킹홍이 길을 잃었다! 바이킹홍이 길을 잃었다! 바이킹홍이 길을 잃었다! 바이킹홍이 길을 잃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놀리네요! 바이킹홍이 길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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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90도야. 진짜 5번이야. 그럼 우리 밥 뭐 먹어? 상미정만 쪽에 먹어도 맛있네. 무조건 무슨 맛을 찍자. 여기 예쁜데? 너무 갑작스러워. 무서워. 다행히있어요. 그리고 샌은이로는 전부 동료를 지켜보는 곳. 저는 전부 동료를 살금으로 이루는 레이프가 있습니다. 저희는 미디어로 오뜨로 사령하거나 우주도가 임금으로 한 번 가고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양배는 한 번 가고 있는 곳이 지났어요. 우리 집에서 이 으디어로 보면서 hält다. 준비하러 갑작스러워. 준비하셔도 gehen, 준비한 신호우입니다. 그게 좀 더 열심히 건드리고 있는거 같아. 진이 거의 치단놈 진이 무서워? 안녕 3분 뒤에 만나요 화이팅 4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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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